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전략들 세워보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유동헌 보호장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유한사증권 유동헌 글로벌 자산배문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빅 이벤트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밤에 주말에 고용지표를 앞두고 민간고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떠한 분석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시장 보시면 조울증이 빨리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희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지금 변동성에 있어서의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빅스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성 확대에 대한 배팅이 크게 늘어나면서 화요일날 급락이 일어났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는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고용지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경기침체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ADP, 민간고용 부분이 10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정말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10만이면 제가 볼 때 전체 고용은 10만이 좀 넘겠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고용지표가 너무 핫하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15만 이상, 16만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를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고용지표가 이번 주 오늘 밤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좀 싣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만큼 잡 오프닝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서 신규 고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얼마나 미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금리를 좀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천천히 약 1.25% 정도를 내려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 경기침체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의 적절한 수준의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적극 투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 구간이 빨리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의 기본적인 펀드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미 연준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금리를 내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만날 때마다 0.25%씩 내려주는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가끔씩 좀 쉬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1.5%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ADP 민간고용 보니까 안정적으로 싣고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주말에도 크게 예상해서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냐하면 전망치랑 편차가 클 경우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보용은 너무 과열이면 다시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안정적인 냉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서비스 쪽은 어떤가요? 화요일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게 트리거를 일으켰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제조OPMI 지표였어요. 제조OPMI 지표가 47.2가 나오면서 예상치 47.5보다 살짝 낮았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미국 제조OPMI 지표도 47.9가 나오면서 50 이하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왕창 밀었는데 뭐 흔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고용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작습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비스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보시면 51.5가 나왔고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숫자도 또 55.7이 나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의 지금 현재의 기본적인 펀드멘탈은 튼튼하다. 고용시장이 쉽고는 있으나 그게 고용이 주는 게 아니고요. 고용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비농업 고용 지표 아직 예상치는 상당히 높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업률도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잡혀 있고 또 임금 상승률이 0.3%로 잡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보다 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일으킬 것 같지 않냐라는 걱정에서 지금 시장이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빅이벤트가 아무래도 9월 18일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좀 약간 찡찡대는 아기 같은 모습 간단하게 얘기하면 빨리 금리 좀 많이 내려줘 이런 식의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비농업 고용 지표가 10만 이상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임금 상승률이 연간 단위로 2, 3% 이상 상승을 한다면 결국은 부채를 일으켜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현재 가계 부채 비율이 70%대 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다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큰 이벤트 즉 피봇이 일어나기 전에의 변동성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본부장님께서 시장의 조울증에 대해서 참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9월 18일 금리 실제 인하가 나올 때까지 좀 찡찡이의 모습이 좀 계속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에 맞는 전략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I에 대한 부분들 좀 매출 신장 확인할 수 있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시장이 참 조울증이 나오죠. 지금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빴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EPS가 1.23을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도 0.03달러 높았습니다. 또 매출이 12.97 빌리언 예측했는데 지금 13.07이니까 예상보다 높죠. 계속해서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느냐. 지금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데 140억 달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컨센서스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130억 달러에서 141.3억 달러의 예상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상보다 적게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컨센서스가. 컨센서스가 지금 이런데 가이던스가 더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는 엄청난 상승률이죠. 여전히. 비슷한 모습이 엔비디아에도 나왔었죠.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조사한다 그러니까 급락. 9.5%의 급락. 이런 식의. 계속해서 실적이 좋지만 뭔가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이 AI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수십 번도 더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현재의 채취 PT의 현재의 어떤 침투율로 계산해 보시면 전체 시장의 인구의 약 2.4%가 채취 PT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이 과거 96년 97년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최소 100%는 더 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투자는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알고 있으시겠지만 엔비디아가 AI 생태계의 확장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늘리겠다 하면서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주가는 급등을 했었죠. 이런 모습들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앞으로 사라질 산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생태계가 많이 바뀔 것이고 더 빠른 속도로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보시면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오늘 브로드컴도 그렇고 실적은 좋지만 좀 찝찝하다. 이런 쪽에서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게 발목을 잡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좀 이상무이네요. 국내 봤을 때 참 삼성전자 10개월 만에 다시 6만 전자로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등을 나타냈습니다만 국내 쪽은 좀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되나요? 마찬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제 피크아웃하는 건가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하드웨어를 깔아야 되는 부분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 1년 길게는 2년 정도에 더 상승하는 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성장률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계속 우상량하는 모습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또 특히 보시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금 HBM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놀라운 부분이 이제 SK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었죠. 그런 모습이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왜 못 쫓아왔었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납품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할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물론 마이크론이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뺏어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나 걱정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서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IT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여전히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 대비 여전히 강한 수요로 이제 빅테크의 그런 비중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식을 던져야 되느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주식 중에서 좀 방어주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는 성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비중을 많이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로 놓고 봤었을 때도 저희는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나아스닥 100이나 S&P 500 위주의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섹터인데요. 저희가 조금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IT 비중을 조금 줄이고요. 어디를 늘렸냐면 주택 건설 부중을 좀 높였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건설 주택 소비 관련된 부분을 10%로 늘렸고요. 대형기술주를 60%로 조금 살짝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중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중을 저희가 35%, 25%로 바꿨는데요. 과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대2 전략이었어요. 하드웨어 80, 소프트웨어 20이었는데 확연하게 바뀌었죠?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6대4 전략 또는 좀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5대5 전략까지도 얘기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IT에 투자를 한다, AI 관련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의 하드웨어, 절반 정도의 소프트웨어 전략까지도 유효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확연하게 소프트웨어 쪽이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종목 골라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쪽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시면 실적과 뒷받침 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8대2에서 6대4 내지는 5대5로 좀 변화했었고요. 그리고 건설주택 소비 쪽으로 비중 조금 더 이동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 오늘 점검, 수정된 부분들 함께했습니다. 유한타 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식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주요한 지표 나오는데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